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음악의 개념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에요. 음악을 들어보시면 음악이 레가토로 부드럽게 흘러가다가 다시 멈추고 다시 스타카토 같은 통통 튀는 느낌으로 음악이 또 변하거든요. 다시 또 부드럽게 이런 ABABA의 형식으로 음악의 흐름이 바뀌는데 이런 음악의 흐름을 아이들이 신체 표현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거에요. 부드러운 음악에서는 저는 오늘 스카프를 준비해봤는데 스카프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레가토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스카프를 부드럽게 흔들어주고 통통 튀는 음악에서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도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신체 자체가 스카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근육을 쓰는 기술들을 아이들이 익히게 되겠죠. 자 이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음악의 흐름이 바뀔 때 엄마가 리드해서 어! 어! 빨리 빨리 움직여! 어! 부드럽게 움직여!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 이 소리 자체를 분석해서 신체가 어! 움직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뇌에서 신체가 움직이는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할 때는 음악을 분석할 수 있는 listening ear 음악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형성해 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저랑 같이 음악과 함께 우리 아이랑 함께 활동 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방을 막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인이 너무 중요하구 어? 음악이 바뀌었네 음악이 뭔가 통통 튀는 것 같아 처음에 접할 때는 아이들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님이 리드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게 반복이 될 때는 아이들 스스로 캐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아 맞아 부드럽게 음악 좀 꺼주시고요 음악이 이런 식으로 ab ab 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의미 있는 가사가 없어요 그쵸? 그냥 또는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요 혹시 오디에이션이라는 이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래에 가사가 없이 뭔가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면 그 음악의 흐름에 더 좀 집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 같은 경우는 고든의 오디에이션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소리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 재료예요 그래서 이 음악과 함께 아이들이 레가토, 쓰다카토의 느낌을 신체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좀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 알려드린 이런 활동은 한 18개월 정도 이상의 아이들에게 정말 적합한 활동이고요 우리 깐난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아가들은 움직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가들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어머님이 이제 마사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조금 대신 움직여 주시면서 아이들의 신체를 또 자극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아이들의 미세한 근육들을 신경세포들 그리고 미세한 근육들을 또 자극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이 음악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센서리볼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말랑말랑한 고무공인데 여기에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그렇게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세한 근육들을 함께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인데 이런 공을 레가토 부분에서는 몸에서 이렇게 굴려 주시고요 또 스타카토 부분에서는 통통 통통 하면서 몸 전체를 조금씩 자극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사지와도 같은 활동인데 한번 음악 적용하면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그냥 정말 갓난아기 3,4개월 아기부터 이렇게 적용하셔도 괜찮고요 사실은 좀 큰 아이들도 이렇게 눕혀 놓고 조명을 살짝 줄이고 엄마가 마사지 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우리 아가 몸으로 지나가요 발끝으로도 지나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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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활동하시는거에요 자 이런 센서리 볼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도 또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몇 가지 색깔 같이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또 미세한 그런 근육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면 좀 더 뜻깊고 보람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